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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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저희 희나피아도 이번에 일본 공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들 몸 관리 잘하시고 건강 수칙 잘 지켜서 함께 극복합시다 1, 2, 3, 화이팅! 2, 3, 2, 3, 1, 3, 2, 1, 2, 1, 1, 2, 3, 1, 3, 1, 3, 2, 1, 2, 1, 3, 2, 1, here 네, 그리고, 파워 K LABO 7 Tokyo LIVE 180분에 오라가와 그리고 방송에 전혀 안전하게 3월 30일 31일 4시 30분 방송에 전혀 안전하게 네, 저희는 새로운 기분 5월에 또 만나요. 5월에 또 만나요. 5월에 또 만나요? 5월에 또 만나요. 아직도 멈추지 않나요? 조금 기다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조금 더 만나요. 5월에는 2명과 함께 만나요? 5월에 또 만나요. 8월에 또 만나요. 10월에 또ond venture가 되었어요? 선물을 제발 잘라주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1개의 연락을 시험해 주세요. 5월에 또 만나요. 5월에 또 만나요. 9월에 또 만나요. 10월에 또 만나요. 8월에 또 만나요. 10월에 또 만나요. 9월에 또 만나요. 9월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